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참 일본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하고 여러가지 갈등이 있지만 일본이 가는 것을 잘 보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다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기에는 다 일본을 거의 따라가지고 이만큼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봉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컨테이너 생산 그 다음에 가전 이게 다 일본을 따라가면서 아마 롯데 신격호 회장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한국 내 요지에 그렇게 알짜배기 부동산을 가졌던 것도 일본의 도시가 평창되어가는 걸 보면 거의 한국이 어떻게 돼갈지를 보였으니까 이제 일본이 저무는 것도 보면 한국이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대로. 오늘은 여러분들 일본이 일본이 이제 단카이 세대가 은퇴해가지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니까 오늘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일본이 10년 뒤에 한국인데 대상속시대 거의 한 10년 정도 터울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국이 거의 일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대상속시대가 일본에 열리네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대상속시대는 고령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상속도 급증하는 시기를 말하네요. 일본 단카이 시대가 전후부터 해서 1947년 전쟁이 끝난 시절부터 제가 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움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데 그의 상응당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이제 810만 명이고 2025년이 되면 초고령층인 75세를 넘어서는데 이때가 되면 2025년 바로 내년이죠. 내년에 여러분들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폭 확다되니까 대상속시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 이걸 다 산 사이라고 표현하고 사망자 수가. 사망자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상속제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나 그런 업무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 자산이 이렇게 상속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자산이 도심지역으로 집중되고 상속 분쟁이 크게 늘어나는데 유언장 없이 신탁 계약 행태로 재산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상품 그걸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하네요. 유언장을 보관하고 사후에 유언을 집행하는 서비스 유언신탁 이런 것이 아마 큰 시장이 아마 일본에서 행성되는 모양입니다. 한국은 일본은 단가의 세대가 있으면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네요. 한국 전쟁이 끝난 것이 1953년 이니까 그 이더메 이더메인 1955년부터 출산율이 급증하고 일본은 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47년부터 여러분들 출산율이 급증하네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2023년도에 모두 60대에 진입했고 그게 700만 명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일본의 단가의 세대가 얼마입니까 810만 명이니까 한국의 인구 대비하면 한국이 훨씬 더 특정 연령대 여러분들 그런 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네요. 700만 명 이 세대가 이제 2부제 수업 3부제 수업을 했던 데죠. 한국에서 상속 분쟁이 한 해에 5만 건을 넘었었는데 유언장을 쓰는 한국에는 1% 되지 않는다. 익숙하지가 않죠. 이런 유언장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본의 민법체계하고 한국 민법체계가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이제 우리 민법도 상속하는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모든 법적인 그런 의무로부터 해제가 되는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면 부채 같은 걸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망자가 올라가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돌년 상속이라고 하네요. 부모가 여러분들 그렇게 인연을 갖고 있지 않다가 그분이 돌아가면서 그분이 진 채무를 자식들이 여러분들 안을 수밖에 없는. 그걸 돌년 상속이라 하는데 돌년 상속에 관해서 한 신문이 아주 여러분 심청 보도를 했네요. 이 부분은 3개월 룰 한국 민법이나 일본 민법이나 똑같네요. 일본 민법상 상속 포기는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3개월이네요. 한국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연구소 생긴 상속문제대책연구소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돌년 상속뿐만 아니라 형제간 유산다툼 침해 걸린 부모의 유언자 조약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몇 년 있으면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공정하게 정신이 온전할 때 유언장 쓰는 거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겪었던 문제를 그대로 겪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언대용신탁 생전에 은행정권사들과 계약에 자신의 재산소유권을 이전해 놓으면 사후의 금융기관 일을 관리 배분하는 상품 그럼 이제 금융기관들의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자금정려신탁 조부모가 손자의 교육자금으로 사용될 돈을 맡기는 상품 일본의 상속 전문가든 상속 분야가 하나의 시장을 크게 자리 잡게 되었다. 민법의 3개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 기사를 보면서 일본 민법이나 한국 민법에서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상속인 권리를 승계할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졸지에 상속 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돌년 상속이 굉장히 많아지는 단가의 세대가 810만 명인데 한국의 여러분들 베이비부모 세대가 700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네요.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이제 운동권 세력들도 다 포함이 된 거죠. 어쨌든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상속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유언장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서양인들은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계양 문화니까. 여러분 일본 출신은 일본은 반면 교사니까 한 10년토로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도 그랬고 지금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